강원연구원 연구직 공개채용에서 성비비와 횡령 등으로 해임된 교수 출신 인사가 잇따라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관련 내용을 인지한 강원자치도는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최근 정규연구직 공개채용을 마친 강원연구원. 강원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규제정책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음용, 미시경제 분야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오는 8월 정식 임용 예정인데 합격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가 과거 대학교수 시절 횡령 등 비위행위로 해임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5월에도 정규연구직 공개채용을 진행했는데 당시 최종 합격자는 대학교수 시절 성비위로 해임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두 번의 정규연구직 공개채용에서 모두 비위행위로 해임됐던 교수 출신 인사가 합격한 겁니다. 최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내부심사자 공개 등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연구원은 모든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진행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연구직 채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연 뉴스 박명원입니다. 지연» 지연 실패